남편과 불륜관계로 의심되는 여성을 찾아가 난동을 부린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특수폭행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쯤 부천시 원미구 주점에서 50대 여성 B씨에게 넵킨통을 던져 폭행한 뒤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자기 남편과 B씨가 불륜관계라고 의심해 B씨가 운영 중인 가게로 찾아간 걸로 파악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흉기를 들고 저항하는 A씨를 향해 테이저건을 발사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일단 귀가조처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다며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